안녕하세요.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부부사랑에 불만족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저는 제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보면서 좋지 않는 점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있는 것이 행복했고 남편의 숨결 소리만 들어도 한 호흡을 하는 것 같으며 살을 스치기만 해도 어찌 그리 부드럽든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성관계였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아도 달콤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은데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뭐지? 했지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운 것이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 다음에는 좋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불만적의 여운이 짙어져 가면서 사랑의 콩깍지는 다 벗겨져 버렸고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부족한 점이 너무 싫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또 나는 눈을 돌려 다른 남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자녀 둘을 낳고부터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남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고 여자는 자녀 둘을 낳으면 성에 대한 감각을 알게 되는 것을 제가 자녀 둘을 낳은 뒤로 성 감각을 알면서부터 부부관계를 해도 성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니 내일을 기대하던 것도 사라져버렸고 어느 날부터 남편이 오면 불만적의 여운이 생각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하기 싫어져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몸을 주지 않으려고 길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왔었는데 밖으로 돌게 된 계기가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술로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지만 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 취해서도 나에게 오면 저는 만취해 있는 남편이 더럽고 초하게 보여 싸워가면서 그날 밤만 무사히 넘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포기를 하고 잠을 자면 저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정말 참지 못하면 저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나지만 남편의 집착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빨리 하는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지만 남편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기에 정말 아프고 화가 나서 욕하고 난리를 치지만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괴로움이요 고통이었기에 저를 더 사악하게 만들어갔고 부부관계는 더 멀리하게 되고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해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와 남편을 무시하는 말만 하니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남편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남편은 부족해 보였고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부부관계는 왜 하는 것일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도 해 보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해 보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서 저는 이것이 운명이요 팔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저는 전능하신 신을 믿으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있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랑과 사람 치유 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자이기에 오늘은 여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남편에게 밥을 해 주는 것 둘째 몸을 청결히 가꾸는 것 셋째 남편에게 몸을 주는 것이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을 듣고 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완벽하게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알았고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미움과 분과 욕심이 있는 상태로 배운 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다 보면 열불 날리만 생겨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러한 저에게 센터장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내 옆구리에 손을 얹으려고 생각을 하면 내 옆구리가 짜르르 전율이 흐르고 내 몸에 성이 살아나게 되었고 조금 후에 남편이 내 옆구리에 손을 얹으면 그 손길이 얼마나 뜨겁고 부드럽고 행복하든지 그때부터 부부관계로 인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신이 주신 부부관계의 성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생활의 활력서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서 제 머리가 남편의 머리보다 아래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항상 남편보다 머리를 위에 있게 하고 잤는데요. 사랑하게 되니 남편 머리보다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이 평안이요 안식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밥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내 몸 치장은 남편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 꿈이며 남편이 잠자리를 원할 때는 거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뀌니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제일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제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대해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신이 볼 때 최고의 곳으로 날 꾸며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베풀어준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혹, 에이 나는 늦었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답니다. 기적은 항상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